발더스 게이트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야죠 뭔가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키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구요 그냥 자유롭게 막 돌다가 그것도 해야된다 그러니까 좀 싫어지는 약간 이게 말성장이 같은 거래를 원한다 그랬지 맞아 거래하고 오자 대체 얘 어우 배불러 대체 촌장이 누구냐 배불러 죽겠다 나 촌장집 어디임 제르미엔이 촌장인가 가보자 무슨 마을이 여관이랑 촌장집 밖에 없어 집이 있긴 한데 사람 사는 거 맞냐 집이 없냐 밖에 오두막 하나 있고 너 아니잖아 제르미엔이 대화 하나 걸어볼까 너 여기 영주냐 다 끝났어 음 대체 누구란 말이오 너라도 대화 걸어봐 응? 이만 가보겠어 맞아 너 그랬었지 누가 족장이였어 기억이 안나 너냐 누가 족장이였어 기억이 안나 너냐 나 애아빠 잖아 나 애아빠 잖아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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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재밌어 보이는 게임을 하나 지금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쯔꾸루 게임을 오늘은 걔 이름 뭐였죠? 조조를 빨리 끝낼겁니다 조조가 재미가 없더라구요 지겨워 아 너 어딨니 천장 타협이 안되잖아 빈센조 이름이 빈센조야 렛을 잊지마 죄송합니다 여기는 마을이어도 밖에서 잘 수 있겠다 필드몹이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곳인데 아 너였냐 설마? 필딩아 아 너는 상단이잖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페를라 상단이지 그러면은 여기 아닐까요? 여기 사람이 있네 어때 렐리가 이방인이라 그랬다가 로드라 그랬다가 렐리 6,500원 얘네들은 다 여기 기가 빠져있어 5일자. 저기 렐리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야, 잠깐만. 촌장 누구였다고? 어, 로이드 촌장에게. 아, 로이드 촌장이야? 이름이 로이드야? 로이드. 여기냐? 아, 뭐야?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떡해? 숨겨놓은 것 같진 않지만. 한덩이 하시네요. 어차피 보수 이 게임을 주더라구요. 재촉 안해도. 해보겠어. 아, 사라지고 있어. 당시 같은 이유로 있어. 음... 이야기 하겠다고? 좀 위험하지 않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 거래를 원한다. 거래를 지금 하러 간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조사를... 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미 조사를 하고 왔는데, 나는. 아, 이거 퀘스트가 꼬였네. 이렇게 되면. 아, 이거밖에 없는데, 나 줄 수 있냐? 보상은? 돈 이거밖에 없는데, 나 줄 수 있냐? 보상은? 시원찮은데? 야. 조사하고 왔는데. 아, 조사하고 왔으니까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 이 남편 없어졌다, 야. 어떡하냐? 다 먹힌 거 아니냐, 이미? 나랑 같이 가던 거 아직 혼자 가네, 저거. 상남자인데. ивают 다 없거든? 네가 이 게임 나 다닐로 키웠는데? 이 정도를 생존요이면? 순수하게 법사 같은 거 키우는 사람들은 파티로 짜면 레벨업도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잘 죽겠다. 대화의 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죽은 거 아니야? 도중에 인터스프 상에서? 로이드 천장 갔는데 막 동선에 죽어있고 그런 거 아니지? 이 가까운데. 불안한데 이거? 오두막 한번 가볼까 다시? 오두막 가면 다시 뭐가 나오려나? 봐봐. 내가 너무 다 뒤져보고 다녔어. 오두막을 가서 그때 갔어야 됐는데. 아 이빠. 왜 안 가냐 얘? 나는 뭐 캐스트 깨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새로운 짐가 생길 수도 있고. 나 두유 마실 겁니다. 두유 마셔야지. 아하! 아하! 재밌다. 재밌는데 뭔가 키기가 싫어. 키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읽을 것도 많고. 다 읽었음 나. 뭘 또 뒤져보라는 거야. 어거지가 심하구만. 여기 설마 길 있냐? 어 구조가 뭔지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아 이거는 난로니까 알겠는데. 여기가 좀 불안한데. 그렇다고 뭐 문이 있을 것 같은 위치는 아닌데. 여기? 기다려봐. 봐봐요. 봐봐요. 다 찾았어. 그렇지. 이게 이제 일지잖아. 그러니깐 내가 촌장한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 아우 세이두잇. 촌장이 사라졌어요. 아니. 좀 먼 곳이면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혼자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면은. 이것만 가면 되잖아 이것만. 근데 사라졌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요건 걍 걍 걍 걍 걍 걍 걍 걍 걍 걍. 이제 곧 걍 걍 걍 걍. 자, 저 스태저 진짜 어디 갔냐? 아 잠깐만 진짜 없어졌는데. 저 스태저 진짜 어디 갔냐 얘. 아 잠깐만 진짜 없어졌는데. 야.. 아직 안 왔다는게 말이 안되잖아 야.. 진짜 죽인거 아니야 얘네가? 그리고.. 입 싹 닦은거 아니야? 야.. 너 지나가는거 봤냐? 이 시즌에 잘 못했지.. 진짜 어딨어? 아.. 반대 안했다는게 거짓말이고 도움 요청하러 간거 아니야? 죽일라고? 남편 어딨어요? 이 아줌마야 사라졌어 메릴라 처럼 메릴라가 사라졌나? 아 어저쎄가 사라졌어요 말 안해서.. 뭐.. 뭐 주장거죠? 아니.. 어쩌라고!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아.. 아 개뜬금 없네 진짜 심지어 천장을 찾는다는 그런 선택지도 없어 동서를 찾아보는게 맞겠죠? 마을아 여기로 한번 가볼까? 지금 내가 알려줬을거 아니야? 마리아 마리아 코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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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가 안된다고? 이런 세계가 아니면 법사의 법수는 소양 아닙니까? 소양 전사가 됐건 법사가 됐건? 뭐야 저 변종검 몇자로 달라고? 길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변종검 세제로랑 맥주 하나 사달라 달라는거죠? 술집에 있겠죠? 그 정도는? 여긴 이제 외지기도 하고 아 여기 상인들이 있지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게임이 촌장이 어디간거야 촌장이 함부로 뒤지면 안됐어 대화를 하고 뒤졌어야 됐나봐 먼저 뒤져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 뭐 갖다 달렸냐 바일러 에일 여기선 못사나본데 자는거랑 소문만 있으면 밖에 사야지 바일러 에일? 술 파니? 변종검 세제로라 그랬나? 잠깐만 한자로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맥주 사하면돼? 맥주 사하면돼? 맥주 사하면돼? 맥주 사하면돼? 맥주 사하면돼? 술은 어떻게 파는데? 아 술은 어떻게 사는데? 맥주 사하면돼? 맥주 사하면돼? 맥주 사하면돼? 아우 야, 갖다줘 어, 2000 어 뭐야, 안 끝났어, 패스트가? 야, 얘, 잠깐만 위험한데? 나 얘네 죽고, 나 얘네 부모한테 존나 까이는 거 아님? 조인트 까임? 불안한데요? 야, 가 지켜줘야 되나? 근데 애가 위험한 애들은 다 잡았어요, 일단 필드에 보이는 애들은 저기 미친, 미친놈들도 여기 있는 거 잡았고 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여기도 일단 정리했거든요? 얘네들은 안 싸운 애들이고 근데 얘네들이랑 싸울까봐 그게 불안하다, 나는 오히려 범비는 거 아니야 얘네한테? 아직도 안 왔냐? 어떻게 된 거야? 안 오는 게 맞나봐 그냥 이벤트서 아예 안 오는 거고 캐스트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나보다 요놈의 촌장은 진짜 없어졌는데요? 어떡하죠? 아, 그러면 저기 잠깐만 한량은 일단은 끝났고 끝난 걸로 하고 모드비는 이제 나중이고 마돌프 5마일의 죽음 5마일의 죽음 일단 이거 3개지 3개인데 이건 제끼고 5마일의 죽음 5마일의 죽음 9마일의 죽음 5마일의 죽음 5마일의 죽음 돌프야 아직도 안 왔다고? 안 왔다는 선택지가 있는 거 보니까 안 오는 거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냥 안 오고만 선택지가 없었겠지 분명 뭔 일이 났어 지금 내가 모르는 무언 일이 났어 어쩔 거야 이거 작은 맵에서 뭔 일이 난 거야 미믹이 있다고? 나 미믹이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본 건지 기억이 없는 건지 몰라도 없.. 아니 못 봤을 겁니다 아마도 메를라의 친구고 메를라를 복수하기 위해서 검을 원한 거 아닐까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감동적일 텐데 없죠 그딴 거 아마도 아마도 아 진짜 모임 웃잠 다 돌았어 이제 없어 웃잠 잊어봐야되나 진짜 우마이디였나 우마이디였나 동굴이 있는 동굴이 있다고? 동굴로 갔다고 애들이 동굴이 있어 동굴이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아 애들이 일로 갔잖아 동굴이 있다고 어 매치가 안되는데 이 맵에 동굴이 있을만한 공간이 있어 있네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어딨는데 이거라고 이게 동굴이라고 이게 아 이렇게 동굴이야 이거 돌에서 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너무 미친 놈 아닙니까 아닙니까 뭐야 이거 불안한데 이미 죽은거 같은데 미믹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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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여기 계세 아 이 개세 야 죽여 맨치겋이 크윽 왜 찌꺼기는? 좀 쎈가 본데? 침도 들었고 다이아몬드만 넣어놓고요 술 얼마나 품하신 거야 야 드래곤은 있지도 않아 있었음 나도 졌어 된 거야? 완료됐어 아 젊음이여 캐스터 두 개로 넣어놨어 여기다 미친놈들이 다야 그럼? 아니 있네 길이 가보자 길은 있는데 그렇게 넓진 않네요 어 그쵸? 어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데? 내 느낌상 가져가.. 가져가긴 하자 소금 하나야 도리깨랑 저거 판매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43,000원 슬슬 이제 성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한번 정산을 하고 경험치도 받고 싶거든요 가는 길에 가는 걸로 하죠 손장은 당연히 아직 안 왔겠지 그렇지 대화 몇 번으로 경험치 말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 얼마야 지금? 20만 남았어? 많이 남았네? 잔뜩 남았네? 오늘도 한 2억정도로 계산을 하죠 의믹의 피 1 us 60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옲 야 야 내가 잡아달AM 그래 안녕하십니까 도착해 주세요 분명히 제거해 주세요 네, 걱정돼 야 이거 다 내꺼야 그럼? 대정신 아니네 싸울 때 한번도 안쓰고 여기서 쓴다 그래 다 따버려 아 이거 열려있네 아 이게 뭐니? 이게 뭡니까? 가자 아이템이나 팔자 소금도 찍어놨거든요? 쓰레기죠? 야 허상분신이라고? 오 잠깐만 허상분신이라고? 허상분신 쓰고 교체하면은? 오 이래도 되네? 오 개 좋네 허상분신 쓸 수 있네 그럼 이제? 야 대박이네 야 좋은데 아무튼 투병이 왜그래 돌이깨 소금 환영검사 됐어 환영검사 두견은 팔죠 뭐 이게 뭐.. 뭐까요? 늑대굴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난 못보잖아 임네스베일 북쪽? 임네스베일이 뭐야? 임네스베일이라는 데로 가면 되는거야? 아 맞다 위쪽이지? 아아 그래서 메를라 조사하라는거구나 나중에 조사하고 성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요? 성부터 갈거에요? 아 너무 좋은데 지금 템? 점점 무적이 돼가? 점점 쎄져 허상분신이라니 히린드도 있고 히린드의 내구력 그리고 그 힘 올려주는거 카이에다가 허상분신? 몇개야 그러면은 내구 힘 올려주는거 히린드 어.. 잠깐만 히린드 카이 다시 다시 힘 카이 내구성 히린드 네개죠 일단은 여기서 그리고 능력에서 허상분신 5개 다.. 5개야? 아 좋아요 잠시 줄 놨나봐요 생각이 없어요 지금 5개나는데 버프 진짜 1인파트 하겠는데? 야 창원 원하는 사람 없냐? 아 뭐.. 끝난거야? 성취 다 된거야 그러면? 아 뭐야 겸차 안줘 이제? 아.. 실망이다 개실망 괜찮은 검일 줄 몰라서 당이 쓰레기일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쓰레기일 줄 알았는데 어.. 으.. 의외야? 잠깐만 설마 돈도 끝이냐? 아.. 야 세금은 줘야지 야.. 미친.. 미친 게임아 아.. 아.. 야 잠깐만 진짜야 실화야? 그렇지 아.. 시간이 안됐나보다? 아.. 그렇네 내가 금방 왔었나보네 아.. 그럼 캐스트도 있겠는데 가보자구요? 내가 너무 자주 왔나봐 전에 방종환 딜어서 까먹고 있었어요 퀘스트 있나? 아 지금은 없을거 같은데 한번 가보죠 아 경험치 빨리 받고싶어 경험치 목말라 했어 15만만 더 줘봐 만납 찍으려면 한 10정도 250에서 한 500 400 들어가나? 혐인걸 아 없네 빨리 만납 찍어보자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숲으로 가서 해결을 먼저 해주도록 하죠 멜다콘도 해결을 하고요 그럼 촌작이 가 있지 않을까요? 나 지금 너무 강해졌어 허상분신은 얼마나 유지되지? 르르르르 물약 마시기가 됐네 허상분신에 대한 걸 내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쓰다보면 느껴지지 않을까요? 갑시다 아 너무 좋다 개좋음 사원에 뵈요 제발 죽음 뭐야 얘 얘 뭐야 뭐야 1기요? 다크우드에 들어설 때마다 발견된 전사이 어... 일행에 참가했고 영웅이 될 줄 알았다 난 짐꾼이다 넣어놓자 일단은 다 넣어놔 여기가 맞는거네 일단은 응 아 가자 길이 어떻게 된거야? 아 맵이 왜이래? 맵좀 봐 아 맵이 아 잠깐 맵을 얼마나 넓게 만든거야 아니구나 아닌데 맵이 안 끌리는데 이거 이상한데 맵이? 잘못 만들었나볼게 이메이 그냥 이러면 됩니까? 여기서 지도를 켜본 사람이 없을 리 없어 어 뭐야 아 펌쳐가지 말라고? 알았어 안 훔쳐갈게 안 훔쳐가 안 훔쳐가요 거상 분신 내구력 나 뭐 당했는데? 아 능치 흡수는 상관없어 풀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구력 자 개뜬스담 어디갔냐 안 죽이고 있어 지금 하상 분신 풀리겠다 야 두개 썼지 이제 세개 하상 분신 걸고 버퍼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힐인득 카이까지 쓰면 딱인데 됐어 그냥 죽이자 오 되게 세다 차이가 별 필요가 없는데 유지 되게 길게 되는데 허상 분신도 그렇고 내구도 그렇고 힐인드만 적어 오 진짜 긴데? 엄청 기네 졸라야 캄 어 풀렸다 가아이 개쓰다 어... 늑대굴 아 저게 늑대굴이야? 저기 메랄드가 있는건데 다 뒤져보고 갈래요? 맵이 갑자기 안정화됐어 어 내구성 풀렸네 내구성 정 아 이거 파워도 풀렸잖아 내구성 길다? 야 맵이 얼마나 긴 거야 미친 게임아 아 그렇지 짱 센 전사 좋아요 맵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 맵을? 여기서 끝나는 거야? 더 있는 거야? 아 끝났네? 올라갈 수 없는 건 일로? 골 때리네 골 때리네 진짜 빨리 가보자 자고가 어두워 어두워 다크우드가 이렇게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다크하네 아 야야야 뭐야 왜 늑대들 이렇게 많아 허상분신 잡 덤벼 짱쌤 어 여기 500 준다고? 늑대 아니었어? 그림자 늑대야 그렇구나 뭔 소리야 내구력 다음 손님 이게 뭐야 이 나뭇잎은 아 갈 수 있네 일로? 뭐야 어 굉장히 어두운 구덩이가 있다 카이 카이가 더 길거 카이가 더 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피딘드보다 그런데 어쭈 제법이다? 피디디 울려라 나팔 발사 들어와 이리 했는데 어씨 감동적임 되게 세잖아 잠깐 잠깐 흘려줘 흘려줘 잘못했어 너무 교만했어 내가 카이 카이 쓰고 싶은데 참자고 아 2000이야? 레벨업수는 안 당하네? 공포 안 써도 다 잘 싸운다 너무 버프가 많아서 누나 불뿐이지 그림자 상급 안가 그림자 상급 안가 그림자 상급 안가 아 너무 안 들어간 일 쉬어 오케이 야 경험치 많이 주는데? 2000C 꾸준히 나오면 좋지 어 무슨 유적 같은 거 아닐까? 어 아 가 아니라 분신 먼저 그치 아 아 저 아이템은 상관이 없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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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스 풀렸어? 아 흡수 좀 그만해.. 레벨.. 레벨 없으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카이 뭐지요? 화상 부실이랑 같이 입혀야 되는 건 아닌가? 드랍 아이템 없고.. 끝이야 여기가? 끝이네 던전 입구야? 던전이야? 던전 입구라고 써있는 건 처음 본다 그림자 계속 나오네 쟨? 잠깐만요 천만 십만.. 20만 맞았죠? 맞았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쎄한데? 뭐야? 중량 초과라고? 아 힘이 왜 이렇게.. 그렇지 아름다운 근력 힘이 최고제 뭐야 이 밑에는 내구성만 키고 다닐까? 그래? 어차피 화상 부심도 있고 내구성을 굳이 막힐 필요가 없는 것 같네 야 맵 다 돌았네? 카이 B 어어 좋아 여긴 B였고 어 이거 사실상 던전이랑 저거밖에 없는 거야? 너무 밋밋하잖아 그러면 진짜 없나본데? 가봐 죽죽 아까 내 복수네 모네 그러지 않았나요? 사냥감이네 모네 500 500이면은 뭐 적은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잘 나온다 여기 한번 찍고 내려가서 중간 한번 찍자 좋아 이게 늑대굴이구나 내구성 풀렸네 화상 부실 한번 때려 아무도 없나요? 아 늑대굴에 있던 녀석인가 보다 아 섀도우가 사냥감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냥감이라는 말이었나 보다 이 섀도우가 사냥감이면 좀 이상하긴 하지 들어가기 전에 버프 좀 걸고 갈까요? 1 2 3 1 2 3 우선 4개 힐 있는 필살기니까 아마 내가 내 인간 시체를 뜯어먹는 것 같아. 너의 인간 시체를 먼저 만날 수 있어. 내가 너의 인간 시체를 만날 수 있어. 다 설명해준다고? 계속해봐 대화하는 동안 안 커지는구나 버프 꺼질 줄 알았는데 게임이 멈추는 거네 도와줄게 아... 괜히 버프 걸었네? 아 괜히 걸었잖아?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게 뭐야? 아 시간 아깝네 이거 아 뭐야? 덤비는 것이요? 사실 내용은 못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림자 군주라는 놈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 중요하겠습니까 딴게 그림자 군주라는 놈이 있고 걔를 같이 처치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림자 던전으로 가서 심플하네 흐엉 다 끓궈서 한번에 죽여야지 흐엉 아잇이잉이 내 늑대불이 복수를 해줘 수정 왼쪽에 있는? 이게 수정이야? 뭐야 함... 야! 이게 뭔 거지같은 경우야 잠깐만 저거 사용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꺼져 야야야야 야야 providers 야야야야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네 튀어튀어 튀어 내구성도 내구성도 박아 할수있어 그래 하성군신 세개 남기구 이정도면 양호해 다 죽인다 내가 물리력으로 야 이거 취소되면은 이렇게 되냐? 됐다 들어와 카인은 풀렸지만 다 잡으셨어 이 좁은 입구를 이용하면은 그렇지 어디서 양쪽으로 칠라 그래 리얼한 놈들 들어와 카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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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결에 재복지도 하게 됐네 됐어 야 그만 나와라 잠깐만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겸치 겸치 별로 죽지도 않아 400이면 솔직히 말해서 아 쟤 죽였으면 내가 겸치 많이 박았을텐데 수정구의 왼쪽 이거 얘기하는거야 진짜? 이거? 여기 뭐 빛나고 있는데? 에이 에이 사이콘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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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수 있냐나? 된거야? 된거야? 아 이거야? 아 아 근데 그 어둠은 뭐야 그럼 어둠은 내가 나오는건 어둠을 통해서 밖으로 저기 안나오네요 불안하다 깜짝이야 아 그림자 늑대잖아 늑대 주제에 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해 음악이 음악이 자 생각해보자 여기 뭐가 이게 아 문이죠? 아 문이죠? 이거 열어봐 뭐냐 얘는 아 스켈레톤이구나 아 일단 파워 뭔가 좀 화려하다 쟤 주제에 카위로 죽여 일단 카위로 죽여 일단 크라치 사천 사천 내가 플러스 1이겠지 뭐 들어가 들어가 쒸 어어 그래 내구성 어떻게 그렇게 빡세네 아 잠깐 이거 좀 위험한데? 분신이 해야겠는데? 분신! 그렇치 이 정도 분신 수면은 충분히 버틴다 버텨 이 정도는 내구성도 있는데 카위도 걸어 카위 야 쎄다 어후 아직 남았어? 아 아 이 뭐? 무슨 뼈 열쇠인 줄 알았는데 디자인만 보면은 여기 먼저 갔다 내려가는 거 이어진 길이 없네요 야야야야야 야 왜 왜 왜 분신이 별로 안 나와서나 어떻게 이게 제일 좋은 거 같긴 하다 오히려 좀 또 그렇고 화상 분실이 좋긴 하네 내구력보다 좋은 거 같나?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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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뭘로 보고 아 뭐야 너 힘 20이니? 아 바꿀까 슬슬? 반지 어디 있어 반지 허리띠 지금이라면은 지금의 이 녀석이라면은 뭐야 안 돼? 이걸로도 안 된단 말이야? 와 미쳤네 25인데? 야 맥스인데? 나 왜 맥스야? 제일 센 애 그럼 최강이네 지금? 죽여 태양의 신 아마우네티 아마우네이터 추정자들의 아침에 기도 지침사다 아 첫번째분은 완룩져있다 유체불만하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일로 길이 쭉쭉 나있네요 뒤도 저기 길이 있었다고? 아 길이 있네 반응이 떴는데?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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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 귀찮아 죽겠어 계속 리필하려니까 보석을 집어들었다 이십오 파워의 힘을 보여줘 이십오 파워의 힘을 보여줘 3레벨당 1점 3레벨당 1점 어머 잠깐만 이게 뭔 말이야? 어 그 그러면은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세무니까 이러면은 힘이 힘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나 랩 20인데 그럼 7 올라간다고? 25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해보자 어 24네 그래도 그렇구나 그 같지? 뭐 했다고 다 뛰어나왔네 자꾸 아 능수 또 빨렸잖아 아 여기 이 길은 이게 다네 내가 아깝게 쌓은 건 이거야? 태양의 보석 다른 글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를 성세에 맞춰서 해야 된다? 진짜 세잖아 지금 레벨업하면 점점 세지네 하아... 일로 먼저 가야겠지? 나무토막을 보니까 꼴이 왠지 불안해 아 비밀문 없어? 기다려보자 안 열리네? 왜 길이네? 안 열리네? 하아 허상분신 발동 그럴 줄 알았어 알았거든 그렇지 뺏겼다 뭐 이거 지옥이야? 이게 뭐야? 가보자 용암이네? 개우지다 5라운드마다 생명점 1점 음 이게 훨씬 좋죠 10% 차인데? 근데 좋은 거니까 넣어두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캔사에도 좋네 투구 투구는 일단은 매꺼 지는 거 아니야 야 길 두 군데야? 일단 먼저 가자 잠깐만 잠깐만 대화로 해결할 생각은 그냥 전혀 없냐? 진짜 타협 없는 거야? 노타협이야? 아 풀린 거냐 맞아서? 응 너는 불타지 난 안 불탄다 이 새끼야 시작 갑니다 계속 불타시고요 돌아올 거고요 집까지 갈 거고요 그걸 파밍 못했지만 포기한다 풀하게 미안 미안 저리 꺼져 기린드 튀어 빨리 올라가 올라가자마자 한숨 때려 그래 때려가 그리고 완벽하다 세금 받았어 문 닫아놔 계속 나오잖아 용암에서 하룻밤 지냈으니까 죽겠지 쟤는 용암에서 하룻밤 지냈으니까 죽겠지 쟤는 미라 주제에 돌아갈만한 지능이 있을리가 없어 포상이 먼저다 저기 먼저 가야겠다 고마워 죽여! 야 죽여! 야 너 진짜 야 너 리치였어? 봐줘 아 봐줘 너 진짜 시끄럽다 했어 뭔가 노래 뭐 주문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넌 좀 몰랐지 넌 좀 몰랐지 너무하네 진짜 잘 생각하면서 가자 카이 쓰고 쓰고 카이 써 왜 얘는 반응이 안 뜸? 무적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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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스킬랜톤 암살 성공 공 가뭄지 무려 4천짜리야 특성 아웃만 안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스킬랜톤 암살 그냥 이기시지요! 그냥 이기시지요! 갔나, 갔나 셰프 이기시지요 미라 죽인다 미라 왜 이렇게 세냐? 미쳤냐? 미쳤미라? 미라 아유 씨 진짜 뭐가 있길래 이렇게 센 거냐? 아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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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두개네 이것도 있네 먹어보자 이거 세다면 이거 있는거 클릭이 안되는 이유가 있죠 있길 바랍니다 살짝 치죠 그렇지 그렇지 불데미지 막 들어가지 정신 뭐 차리지 너 너무 막먹는거 아니냐 근데 데미지 죽어요 너 아니면 돌아가십니다 풀버프다 그렇지 어이 어디서 덤벙지는 말이야 떼려 한숨 검은 양손곰 플러스 1은 버린다 처음부터 안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근데 리치는 너무 힘든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리치는 오바야 걔 너무 쎄 걔는 차남이가 상대할만한 곰이가 아니야 이것까지 걸어 하나 둘 셋 그렇지만 풀버프 캔사이는 강하다 22,000 야 졸랑이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와이본부르기라는게 있어? 와이본를 부를 수가 있어 이 게임에서? 오마일의 봉화처럼 빛이 낸다 오마일에 봉화가 있나 보군요 오마일 별것도 아닌 마을같은데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단 말이야? 지친다 전역 기도 문 전역 기도 문 전역 기도 문 전역 기도 문 합체되냐? 혹시 안 돼 소녀의 뼈래 개불상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번개화살 아 벌써 찼다고? 아 아 좀 많이 실망인걸 입구에 대기해봐 분명히 연맥인다 이 빛이여 이게 가능한가? 남자예요 당신은 소녀 예언자 아무 하나의 뼈를 가지고 돌아갔군요 그녀의 코치는 끝이군요 이 낡은 뼈 말이요 어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너무 늦었어요 군주에게 살해당함 강제로 가져가세요 나 중독 안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치고 부하들은 취급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어... 어... 이렇게 퍼줘도 되세요? 퍼주시는 거 아닙니까 경치도 막 퍼주시고 가자 뒤로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불안하다 뭐가 나올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다 없사지 저거 없사지 리치 리치지 리치 야 너무 이거 헬이야 진짜 말도 안 돼 난이도가 야 냉기 피해라고? 야 냉기 피해라고? 아이씨 잘 생각해보셨나 근데 미성을 걸고 풀 세팅으로 싸워야 돼 풀 세팅으로 싸워야 돼 죽여 그냥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아 그리고 그러니까 거미 소환이 있었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썼네 존재를 잊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요 존재가 희미한 거미 소환의 잘못입니다 자 인정하죠? 내 생각에 이거는 거미 소환을 해야돼 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게 아니구나 이렇게 써야되는구나 거미 소환 거미 소환 예스 가라 가라 그미야 할 수 있어 그미야 못방해 그치? 지랄 묻툴 거야 이거 야야야 잠깐 오지마봐 아직 아직 시간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사이 거리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잊었다 예프트 다음봐요 어 이것이 아니죠 생각보다 튼튼하시군요 너는 화염구이야 이리와 통과해 난 통과가 되지롱 여기서 바다 쳐주겠어 돌아가 그라치 그라치 다시 다시 이기 시작했죠 나는 피를 쭉 빨아먹고요 여기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그래 죽어줌 개 양아치야 버프 잘 생각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때리면 돼 지금 3폭 때리면 돼 그라치 빠른 수면 좋고요 아 아 그라치 완벽하다 리치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빨리 걸면서 가자 나 걸음걸이 왜 이렇게 빠르죠 칼이 왜 이렇게 두꺼워진 것 같죠 나 걸음걸이 왜 이렇게 빠르죠 칼이 왜 이렇게 두꺼워진 것 같죠 장전의 힐인데 죽이면 레벨업이다 하나 둘 셋 따아 그래 가자 죽었다 넌 바로 긁어 시간 정지하기 전에 그치 아 아 아 얼마만에 레벨업이냐 아 잠깐만 이거밖에 안올랐다고? 아니 이러면 올라도 이미가 아 여기 있군요 상급 힐인데 음 그래 상급 힐인드 강하다 얘는 뭐 레벨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이게 상급 힐인드야? 아 힐인드가 사라졌어요 야아 대박 잘 사라졌다 근데 거슬리지 않아 알파벳 놀이하고 있죠 저기 곤란하군요 버프 다 풀었어 순살이야 순살 다 열리니? 힘이 푸린데도 못 열냐? 찐따야? 어차피 25까지 맞춰도 못 열잖아? 됐어 가자 이거 어차피 함정일 거 아니야 그냥 제껴 힘으로 상관없어 여태까지 혼자 살아온 몸이야 저 정도로 죽지 않아 자 가자 뭐니? 자비로운 빛의 존재들이여 당신들에게 간단한 거리를 제외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것에 대한 정보는 나의 자유와 르르르르 그러도록 하지 얹혀가겠습니다 이거 다임? 뺀거임? 이건 뭐임 그럼 뭐야? 개친다잖아 18,000? 전원 친다가? 야 물임매가 있어? 황혼의 의식 아 돈 저기 가져봐야 된다 드래곤베인?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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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알라리알랄라 나중에 빼자 저기 넣어놓고 항원 이건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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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유추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죠 보석 주세요 보석 감사합니다 인벤토리가 너무 부족해 아이템 먹을 건 많은데 아 저기 신상이야? 전혀 신상 같지 않아 일로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일로 못가냐? 대각선 바루지르기 대각 뭐냐? 템도 없잖아 저거 가야지 열리는거야? 저거 해야지 열리는거야? 저거 해야지 열리는거야? 여기는 왜 할수있냐? 자 뭐하자는 플레이냐 이거는? 진짜 못여냐? 너 이십 이십산데 못여면 나한테 뭐 어쩌자 한거냐? 제일 제일 높은 수치인데 못여면 아예 못여는거 아니야 그냥 갈거야 자 그래도 나한테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근데 애초에 여기 길이 여기까지 뚫려있네 이거 쇼컷이 개판 개파를 쳐놨네 이 뒤가 있네 자 보자 한번 한숨 때리고 세구 찍고 하아 신앙의 교리를 암송하라 이십 이 이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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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신을 참매하는 영광의 노래를 소리로 시켜줄라 뭐 어쩌라고 아 잠깐 정오의 상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아침에 저기에 여기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잠깐만 생각보자 이게 다가 아니야 나한테는 잠깐만 나한테는 태양의 돌이 있지 않았나요? 어디다 쳐넣었죠 내가? 아 이렇게 안 되니? 자 생각해보자 태양의 보석이 있는데 아침에 그게 있어야 돼 그쵸? 그렇네 완전한 상징이 된다네 나물 두 개가 있어야 돌아가자 저기를 내가 열어야 돼 내 생각에는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새벽에서가 나왔잖아 여기 같은데 어떻게 열라고 이거를 여기 문을 왜 이렇게 다 하드코어 한 거야? 흐으으으으으으eries 부른거 아닙니까 이거? 뭐 잘하는거지 저한테? 짜자잔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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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근데 여기는 이모 하나의 뼈가 있고 아 여기는 시체한테..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 시체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야야야야야 여기 나오는 시체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나 넘겼는데 그냥 없는 줄 알고? 문을 막아 여기서 아까 맑은 간수가 시체에서 열쇠를 갖고 있대요 잠깐만요 야야 이게 이런게 어딨어? 자 네 잠깐만 열쇠를 그럼 여기 갖고 있었단말야? 여기 또 내가? 내가 죽인 거 죽였는데 죽이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죽이고 회수 안 했다 야 아니지 이거는 에이 이거 아니지 간수가 내가 대학원 애가 그냥 잡몹인 줄 알고 그냥 죽였단 말이죠 나한테 회수 안 했다 이거 아니야 이러면 어떡해 잠깐만 아이템 회수 아이템 소멸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진짜로 야 이러면 안 되지 어 이런게 어딨어 야 아니 남겨놔 시체는 잠깐만 잠깐만 나 몇 날 며칠 지새가지고 지금 답이 없는데 이러면 잠깐만 이 짐들 간수가 다시 젠대야 돼 간수가 다시 젠대야 돼 하하 ㅇㅋ 아 ㅇㅋ ㅇㅋ 잠깐만 실화냐? 이거 실화냐고 이거 실화냐고 간수가 없어 간수 없어 간수 없다고 집 나가는 간수 찾습니다 간수 없으면 나 어떡해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벌써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냥 잠옷인줄 알았지 이름만 간수인줄 알았지 간수를 어떻게 간수한거야 아니지 아 진행 아이템이 저기서 나온다고? 그럼 나 어떻게 진행하냐 이거 열쇠 내가 혹시 먹었는데 아니야 열쇠 소멸 열쇠 사라짐 열쇠 사라짐 열쇠 사라짐 열쇠 사라짐 열쇠 사라짐 열쇠 사라짐 그러면 이거 뭐 이제 간수 없는데 뭐 어쩌라고요 아이템 안 사라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래 내가 태양의 보석을 버렸다 쳐요 버려졌지 지금 이거를 내가 대기를 하면은 안 사라져야지 이게 맞지 나갔다 와도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야 열쇠도 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나한테 열쇠 그래 그래 근데 시체는 사라진다고? 진행이 안되잖아 이러면은 게임 진행이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뭐가 문제야 입구로 가보자 입구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끌고 와서 죽인 걸 수도 있잖아 꺼져라 늑대야 볼 시간 없다 굽 있네 아 있네 이씨 아아 존나 졸았네 진짜 어 진짜 너무 놀랐다 나 진짜 허허허허 어어 호! 노벌 친구들 난 누구니? 도대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우 잘가 너 땅꼬마구나? 형도 아이템 있네 근데 이게 있어야 되나 봐 이건 뭐야? 아 쟤는 아까 봤는데 순수 전사라고 해요 잠깐만 이게 아니라고? 진행이랑 관계 없는데 이거? 야 어디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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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계를 더 아 내려가는 건가 보다 아 이제 내려가는 길이 풀리나 보네 영원히 막혀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여기부터 들어가서 몰랐는데 여기가 원래 막혀있고 이걸 하면 여기가 풀린대요 여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풀린답니다 걔 같은 게임이? 뭐해 빨리 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막으면 어떡해 동료 하나 구했다고 치자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아우 씨 나는 똥개 훈련을 했단 말인가 시체는 사라져도 몸에 남아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처음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180이네 저거까지 하고 돌아가는 건가 숏카스로 저걸로 해서 풀리겠다 풀리겠어 그렇네 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성표가 필요하다고? 태양이 돌 힘으로 열어 그럼 세 조각이 된 성표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아 이분을 연 시점에서 석상이랑 대화를 하면 된다 개같은 게임 진짜 이씨 아 미친 거 아니냐? 게임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똥개미니까 아직 안되냐? 절로 가나 일로 가나 뭔 차이겠겠냐 이거 뚫려야 되는 거 아니야 순서상? 저걸 해야 세번째가 나오나보지 모르겠다 경배를 받치라고? 잠깐만요 대화를 하면 된다고? 대화가 안되는데? 저 내가 뭐 빼놓고 온 게 있는 거야? 잠깐만요 봐봐요 아침의 의식 태양의 보석 둘도 있잖아 내려가 공략 써는 사람은 저걸 못 먹었어 아까 그 리치 있죠 내가 처음에 반대패 잡은 거 그걸 못 먹어서 정우가 없는데도 열렸거든요 나는 왜 안 열리는 거냐 아 혹시 복사를 다 해야 되는 건가? 서를 서를 해보자 해보자 필요 없잖아 저거 됐냐? 어 됐다x3 기도를 먼저 해야겠죠 어 그리고 이게 3이었잖아 이건 없었던 것 같아 이거겠지 두 번째 서에서 영광이었죠 어 성공? 뭐야 아 다시 돌아오라고? 최후의 시험을 할 거면은 아 다시 하는 거야? 정우 아 정우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도로아 들어와 리브에 짐을 죽는다 설마? 야 너무 혐인 거 아니니? 탈식하는 게 있다고?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아이 개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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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어휴 씨 기습 들어오는 것 봐라? 5일 걸렸어? 자 보자 못 받았냐? 아 이거야? 가자 이제 필요 없잖아 일단 가전은 가자 너무 혐인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 잠깐만요 난 강제로 합쳐졌는데? 가자 합쳐졌으면 됐지 뭐 관심도 없다 세금 또 걷었어? 야 근데 한숨 잤는데 5일이 지나있냐? 너무 한 거 아니냐 그거는? 혼자 자는데? 빨리 가 아 이 점은 딜도 아냐 아 지친다 지쳐 지친다 지쳐 벽을 타고 가냐 쟤 왜 올라라 뭐야 여기 올라라 뭐야 여기 if it must be done 뭐하는 동네야 잠깐만 나 드르 아 왜 또 드래곤이야 드래곤이 왜 이렇게 흔하냐 아까 전에 봤잖아 풀버프하고 때려볼까 한 번? 이기는 거 아냐 막 근데 플러스4 무기 아니면 딜 안 들어간다며 예전에 만난 애는 어 아까 전에도 활용인가 뭔가 나왔더니 이번에도 얘야? 이번 흑룡이냐? 더 쎄 보인다? 쉐도우드래곤이야 어 뒤로 들어가네? 일단은 위에 갔다가 가자 그쵸 가.. 갔다가죠 이거 그림자군주야? 이게 어디야? 아 이.. 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아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죽이겠다 하루종일 더 아냐 쟤는 그니까 한 시간 지속이면은 잘 생각하자 어 버프 거는 소리가 들린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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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틱스요? 뭐.. 나 안 보이는 데 있어서 안 때리나봐 뒤졌다 너는 바로 죽일 줄 알아 때려 빨리! 버프가냐? 아 잠깐만 야 야 야 이거 아니지 열심히 때려봐 죽음 상처 입은? 아깐 들어갔잖아 플러스4 무기 아니면 또 안 들어가냐? 아이씨 얘는 건들지 말라 그러네 얘 어떻게 잡아 나는? 어 얘 잡을 것 같은데? 뭔가 들어가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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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45,000?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이겼네? 이겼네? 기대의 반전 아닙니까? 아니 근데 방패나 갑옷을 만드는데면 쓸모없잖아 나 못입는데 쓰레기 게임아 뇌전망치 제작법이 섞여있다 어 이게 다냐? 망치 쓰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 갑주 입고? 전사하라는 거네? 캔 사이 하지 말라는 거네? 캔 일단 잡았어요 뭐 불만 없고요 잡았으니까 가자 풀버프하고 그냥 바로가 죽인다 두려울 게 없어 나네 이제 아 이겼네 드래곤 당해 질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다 아 아 이게 이게 그냥 히즌드 이게 슈퍼 히즌드구나 잠잠잠잠 꺼져 군대 잘가 어 제법이잖아 법사는 버프 걸기 전에 죽이면 그만인 것을 죽어라 아아아아 버텼어 이제 내려갑니다 제법이야 하지만 제게는 힐인덩 하나가 있어 죽여 죽여 어 잠깐만 섀도우 패트릭은 누구세요? 섀도우 패트릭이 섀도우 군주야? 섀도우 패트릭이 섀도우 군주야? 켄사이엔드 이게 제다님 깨버린 선 깨버린 선 끝난 거임? 뭐 이따위 없었나? 장난하는 거임? 아 장난하는 거냐고 뭐 뭐야 여기 어디야? 레인저의 말을 서서히 작아진다 그냥 죽었다 죽었다니? 아 아 아 아 아 플러스 파이브 다트를 만든다고? 오오 야 되게 좋은 거 아냐? 드래곤 잡겠는데 이거면? 이제 화종 잡을 수 있는 건가 나본데 섀도우 드래곤 죽였으니까 확인 좀 해보자 아 근데 이기네 그거를 골 때린다 아 아 플러스 파이브가 제일 센 거겠지? 끝난 건가 본데? 예 끝났.. 끝났나 보네요 보기에 그쵸? 여기 뭐하는 동네야 근데? 이게 메를라의 장비고 어디야 여기? 아니 어딘지는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야? 아직 사원이야? 사원이 이런 데가 있어? 애초에 맵이 다 지원이 안 되는데 뭐 이상해 여기 뭐야 여기 나가는 거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빛을 대체 준 다크우드 아 아 그냥 던전이구요? 아 다크우드가 이제 해방됐구나 그린덜 재단이 있던데고 저희가 와 대에 박 이거 귀찮게 만들다니 불곰 있어 불곰 이 새끼는 덤비네 그래도 야 죽어라 좋아서 봐주려고 그랬더니 닿으면 필요도 없잖아 쓰지도 못하는데 애초에 전사가 짜인 것 같아 여기 왜 안가냐 일로 박 실어졌어? 여기도 애초에 별거 없었잖아요 늑대굴 정도밖에 없었죠 그쪽으로 그냥 빠져나가죠 뭐 새로운 새겼겠어요 해방이 됐다 누구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늑대굴 있던데죠 어 변했네 갑시다 어디로 가 가지냐 가봐 아 아 성채 갔다 갈래 흠 내가 볼게 흠 오늘의 수학 레벨 2업까지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만 더 하면 2업이랑 허상분신 있는 무기랑 드래곤 쪽 계열 얻었는데 쓸모가 있을까 이게 잘 보자 이런 거 좀 빼서 버려 이제 버려 가면 도 필요도 없잖아 네 성에다 보관해 놓자 지금 무기도 이거 돈도 많은데 펼 필요도 없잖아 그냥 다 키 패놔야겠어 네 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쟨 된다고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없어져도 상관없는 걸로 넣어놓자고 여기서 아이템 주는 법은 없었으니까 제가 때리고 그레이스 진짜 없네 이제 없네 캐스트는 없고 돈만 들어오나 보다 아이템 넣어놓고 오겠으면 돈 회수하고 이제 성에 무기가 많아야지 나중에 뭔 일이 생겨도 뭔 일이 생기질 않겠지 시스템상 기분이니까 일단 성에 뭐가 있어 줘야지 벨로 들어가서 여기 먼저 두자고 내 방으로 해 여기 이제 어차피 다 내 방인가 다 내 거잖아 뭐 방전 후환이 안 되고 다른 검은 케이블를 준비 못하자면 효과가 diz 하긴 하지만 이동 그럼 양성검 이런거 필요 없지만 일단은 넣어놓겠습니다 예전 여기서 사는 게 없는데 일단 넣어 저거는 왜 안 사라지는 거야? 문 열쇠는 쉐도우 드래곤 저것도 필요 없잖아 드래곤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활용보다 약했겠지? 활용만큼이면 자신이 없고 됐다 필요 없잖아 가자 가자 어떻게 쓸 줄 알겠어 이건 대체 뭔 열쇠야? 꺼져 2,000원 야 이거 오늘 1억으로 만족해야 되나? 아쉬운데? 진정한 중립 진정한 중립병자 빨리 우마일 가자 우마일 가서 캐스트 완료하면 랩업이야 딱 봤네 네 견적상 랩업입니다 아 물론 그분이 계셔야 되지만 아니지 끝났네 메를다 조사는 아닌데 우마일의 죽음 조사 이거잖아 아 끝났구나 대화하면 되네 현장님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현장이 없어 어디 간 거야 걔 우마일도 끝났네 어 저게 저거구나 천장이 없길래 또 마무리 해줘야 되는 줄 알았지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집이 있겠죠 뭐 그렇지 어 선조의 갑주가 있다 어 충분해 명성 상승 어여 좀 대신 명성 뭐냐 야 5라고 플러스 5 이거 처음봐 버거 보면 나오냐 입지도 못하는데 근데 뭐가 좋은 거야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방어도 삶에다가 이게 좋은 거야 어 좋으니까 좋겠지 몰라 들어가 있어 이거 왜 들어가 있냐 이런거 개세냄 할 때는 뭐냐 뭔지 몰라도 버리자 이거 버려 이거 돼지 지배 반지도 필요 없잖아 솔직히 돼지 지배 현혹해서 뭐해 그냥 가서 때려 죽이면 다 죽이는데 어 됐네 레벨업은 안 됐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냥을 좀 해두고 싶은데 드로이드 숲 가면은 젠데 있으려나 아냐 안 돼 있겠지 감시자의 성취 아 외환 사냥료 돌아가 맞아 그 나를 정복해오라 그랬지 빈민가로 가서 아 아 아 저쪽 스페이 떠나는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헷갈려 가지고 갔다가 캐스트나 받고 말이야 이게 뭔짓이야 캐스트 이제 여긴 3장은 이거 푸리네 깔끔하네 이 위장에서 너무 캐스트를 다 해버렸나 본데 발라가 고살라 해볼까 아 퍼그라그 하다 가리해? 내버렸어 하다 가리해 이름 뭐였죠게? 섀도우 마스터 여기도 섀도우 마스터가 있냐? 그 놈의 섀도우도 왜 이렇게 흔한 거야 겔란 베일 여기 어 어 겔란 베일이 여기 떠네가 아니야? 아 어 여기서 왈글 떠네가 아니구나 밖에 있대요 몰랐습니다 여기... 여기 있던 애가 저리로 간 거야? 아니면 다른 애야?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띄엄띄엄 많이 많이 해서 한 번에 쭉 하고 한 번에 쭉 뺐기 때문에, 이 게임은 여기냐? 안 들고 있냐? 들고 있구나 이 게임은 돈이 만져서 어디 누군데? 어딨는데? 갤람베일, 갤람베일 여기 아니야? 갤람베일 어디 됐나요? 찾아봐야겠는데 빈민가 바깥에 있어? 빈민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네 갤람베일 아까 걔 맞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애가 근데 난 왜 이렇게 못 찾고 있냐? 빨리 가자 거기 빈민가 맞다는데? 빈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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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진짜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갔죠 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야 실수 죽였나? 앞에서? 그랬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데 자 보자 보드힐 갤람베일 어디 보자 이제 직업이 도 직업이 도둑 이면은 배드인 배드의 배드 보드 이쪽에 못써 어 그렇구나 갤란벨은 또 뭐야 그리고 헥사트 상위원인데요 갤란벨 한번 쳐보자 갤란벨 베일 쳐봐 그럼 아란린 베일 아란린 베일 아란린 베일 갤란벨 없는데? 아란린 베일이 마스터야 갤란벨 갤란벨이 없어 그냥 갤란벨 위치 갤란벨 갤란벨 밸드스 갤란 갤란벨 없는데 갤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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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맨 여기다 털어버려서 알 수가 없어 여기도 악당이 있었기 때문에 털었거든요 한번 그때 죽였나 실수로? 아 진짜 그런거 아니야? 그럼 여기 뒤지다보면 나오지 않을까? 아이 고민됐는데 어디 있는거야 빨리 끊을때가 됐다고 빨리 끊을때가 됐다고 빨리 끊을때가 됐다고 아이오맨 엠비지 찾는 키 같은거 없나? 90년대 게임에 뭘 바라겠냐 아이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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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가에서 한번 나오고 그게 다야? 빈민가에서 나오고 내부 이미지가 없어 아 갤란벨 자체가 아예 짤 자체가 없는데? 어센 아이오맨 아이오마 나는 그곳에 왔어. 나는 그곳에 왔어. 다 됐어. 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런데 있으면... 큰일났네 진짜 보드히 갤런대일 캐스트 아아아아아아 여기 있대 여기 캐스트 진행을 하다 까먹었나봐 여기 있대요 여기 있다는거야? 여기 있다는거야? 아 여기 있대 덤벨깔 덤벼 드래곤도 죽였어놔 어따 대고 덤벼 드래곤도 죽인 사람한테 덤벼 왜 건방져 투명한 물량 아 좋은거 나왔네요 회복물량에 수업은 플러스 2 아 나쁘지 않네 레벨 플러스 2 에이 이건 좀 아니지 1300이야? 아 이거 오늘 레벨하면 안되겠는데? 1업으로는 만족이 안되는데 2업은 해야지 사람이 만족하거든요 저는? 저는 그런사람이에요 타코도 안올라가고 뭐 얜 레벨에 따라 올라가긴 한다지만 가슴 때리자 너였냐? 저거? 저거? 깎아줄게 뭘 깎아줘? 지프 깎아주는것도 없구만 팔아 돈이 썩어 나니까 팔필요 없는데 아 보망이야? 아감삼 둘다 필요없네 흠 흠 흠 흠 흠 돼지반지 석류석 나무 보 가죽갑옷 팔아 개선할 때 버리자 왁 봄거지 아래에 있는 아란빌 처소로 간을 여기서 얻었다 보드 지역에 있는 그림자군주로 마주할 시간이다 그림자군주예요 얘도 이름이 흐흐흫 왜 이렇게 온천지가 다 그림자 군주야? 뭐야 이거 다 비용이 될 것 같아 거길 왜 쳐들어갔어요? 구두 가라고, 구두! 구두 그런데 기어들어가 그래도 미라 경험치 많이 줬는데 미라 같은 거 쟨데는데 없나? 리치도 솔직히 잡을만하지 버프 걸고 가면은 22,000이나 주는데 퀘스트 하나 완료하는 만큼 주는데 아... 리치 열 두 마리만 잡으면은 나 레오비잖아 한 번에 개꿀이네 빨리 싸우자 가다 쓸고 입으로 갑니다 물약 있으면 좀 주고 쟤 물약 살 필요도 없잖아 이제 힐 인도도 있으니까 나 왜 이리로 왔어 여기,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 아씨 병... 가 야 여기 맞지? 게임 엔딩 보려면 한참 남은 것 같네 3장이면은 몇 장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긴 걸로 했거든요 레벨은 또 폭풍업이야? 폭업이야? 모르지 또 이제 다 끝났어 내가 거기다 내려가라고 여기서? 내려갈 길이 있냐? 내려갈 길이 있냐? 나는... 아 비밀문이 있어 여기에? 아... 여기에 있다네요 열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야 우리 한 따까리 해? 우리 한 따까리 해? 나 왜 이렇게 세냐 야 레벨 업 달성했구요 해독제 필요 없잖아 난 여기서 쉴 수가 없다 야 뭐야 레벨 업했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 아 숙련도 올랐네 숙련도 하나 올랐네 숙련도 오르는 게 다야? 아 이게 뭐야 소금 하나 찍어 아아아아 이 기술 솔직히 3급 힐링드지 좋은 게 있긴 해? 워크라이 내구성 3급 힐링드 해야지 3급 힐링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다 죽이는데? 이런 게 좋긴 해? 즉사 맞어 파워어택 기절한다 치명적인 장소에 퍼부일 수가 있다 오오오오 야 이거 괴석이네? 이거 힐링드랑 같이 쓰는 건가 보다 버프 저 정도 나오면은 이제 다른 버프 걸 필요도 없겠어 뭐 뭐야 어딨어 찍고 여기들 어디서 나한테서 맞는 키야 나는이지 됐냐? 좀 넓구나 여기만 뒤지자 여기만 뒤지자 보드이가 보냈지 저주받은 고무관을 죽이고 너를 구해주세요 음 그렇군요 내 힘으로 안 열리면 아예 안 열리는 거겠지 오쭈? 찌끄레기들이 많구만 응? 아니구만 찌끄레이가 좀 화나보구만 내 힘은 아 캐슬 당함 아우이씨 슈퍼 힐인드 그치 야 들어와 어디갔어 얘 밖에있어 건망지게 죽어 제법인데 좋아 아 뭐야 못 가 일로는? 아 야 수준 진짜 게임 아 반대편에서 문장을 걸어놓은 거 같다고? 내가 저기서 나왔는데? 50년대 게임 수준 보드비 기지 터는 거죠? 이 뒷내용은 뭐 다음에 하죠 레벨업도 했겠다 음 오늘은 이업했고요 허상 얻었고요 무기 슬롯도 하나밖에 안 남았어 너무 무기 버플 어 이거 뭐야 정체가 무엇이냐 아 아 아 아 거짓담이 넓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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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이 먼저 선빵 때리는 거야? 야, 용감한데? 전사 있으면 이름 좀 날랄 게 없는데 가자! 상급 1입니다! 뭐야 어쭈? 나도 허상분신 있는 사람이여 어 허상분신! 그치 풀리면 너 죽는 거다? 카이 에이, 통하지 않지 리치가서도 이제 안 통하는데 어디서 말이야? 죽어도 모르고 6,000? 이거 뭐야? 1,100원? 아니 별로 많지도 않구만 뭘 빼고 있어 에이, 이게 뭐냐? 에이, 이럴 거면 뭐하러 숨어있어? 그냥 나가서 당당하게 살지 1,100원 갖고 말이야 야! 야, 털었다 산만 먹었네? 아, 다행히 손에, 이럴 거면 뭐 하는 척 하는 거봐라? 에이, 이럴 거면 1,100원 먹었으니까 1,100원 를 가까운 것에 로드가 진짜 꿀삼이다 1,100원 를 가까운 것에 1,100원 를 박혀서 당당하게 그래서 한번 샤워 가고 샤워 간다기보다는 아, 일로 갈 수 있군요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2부에서 조조로 오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